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닥틱고란, 킨도, 딕스, 스니클스, 누텔라, 호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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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Vienna 생선이 해주세요 혀인데요 옥틸라가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바나나나나 아삭아삭 다음날의 맥주에 콜라 마요네즈 너무 차가워요 It's cool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요 끝! 끝! 매콤달콤달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맞아요. 바삭바삭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해요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맛있다. 참깨 감사합니다.